곤두들은 원래 비엣바팀으로 말해야 되는 거 알띠? 나는 가은고띠 태어날 때부터 곤두의 길을 타고날띠 곤두 너무 맘에 들어 나도 여술봉 뺏고 싶어요 안 된다 이 천민들아 넌 더 안 된다 고마워 고마워라 죄송합니다 야 임마 왕관 벗어라 죄송합니다 야 예예 벗을게요 남자면 남자답게 해라구 편안하게 합시다 그래 이 새끼 여자들끼리 하는 거 웃기고 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임마 하고 싶어? 깜찍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코 먹지 말고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알았어요 공주 왜이러워 죽겠어 편도 손 아파? 우리 공주 우리 공주 편도 부었어? 담배를 부었어 괜찮아 공주의 기본은 담배, 술, 카페인이야 오케이 공주 잘 빌었어 다시 해봐 공주 알겠어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우리 공주 아 이쁘다 공주 그래 아 이쁘다 콕주 우리 곡괭이는 어땠어? 여기 있네 마법곡괭이 너만 공주? 너의 지리사료라 쟤 재밌어 내가 당사 돋아갖고 내가 당사 돋아갖고 한 번만 해봐 내가 당사 돋고 한 번만 해봐 이게 쓰고 나면 또 얘기가 달라져 그래 한 번만 해봐 재밌어 오빠 1800원 마치세요 소주 사먹게 저기 아니 아우 다했어 아우 아우 싫어 나 못해 나 탁사 돋았으면 되겠다 형 잘 하더만 우리 갈 시간 될 때 가자 우리 그러면 각자 공주 스타일로 인사할까? 공주 나도 빌렸죠 알았어 춥다 공주 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춥다 저희 오늘도 늦게까지 시청했을 것 나와래 오빠 고마워 고마워 너 줄게 고마워 내 차례인가 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여러분 방주 시간이 됐다요~! 여러분 저보다 돼지 저거 통해 어차피 한십 원 준비하세요! 제 출연 여론 구매도 봐요~! 다 갈래! 저 표정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알죠~? 코 그만 먹으라 이겹? 여러분 방송 시간에.. 아니 기억해야 돼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송 시간에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봐요.